함께 보실 말씀은 창세기 35장입니다 구약성경 53초 창세기 35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5장 1절부터 8절 구약성경 53초입니다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애수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재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과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란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재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메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산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난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재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으므더라 리부가의 유머 두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롬 바구시라 불렀더라 오늘 전역생활 말씀의 제목은 베델로 올라가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갈까요? 베델로 올라가자 베델로 올라가자 1절에 보면 베델로 올라갔어 하는 표현이 있고요 3절에는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베델로 올라가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지금 야곱은 어딨냐? 세겜이라는 곳에 있습니다 세겜 땅에 살고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야곱아 너 세겜에 있지 말고 베델로 올라가거라 베델로 가거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셨을까 이 명령이 있게 된 배경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야곱에서 쌍둥이 형제죠 그런데 야곱은 간사하기 짝이 없는 사람 늘 장자의 축복을 내가 받아야 된다는 욕심이 가득 찼는데 아쉽게도 몇 초 차인지 몇 분 차인지 모르지만 마지가 못되고 둘째로 태어나버렸습니다 성장하면서 그 연말이 무가를 통해서 야 마지가 되어야 되는데 마지는 장자의 축복을 받는데 그렇습니다 구약성경에 족장시대는 족장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축복인데 그 족장의 축복은 마지에게 개성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 마지 개념도 좀 강하지만 유대인들에게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야곱이 배고파는 형에게 파축한 것을 주고 장자권을 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아버지 이삭이 연세가 높아져서 세상을 떠날 때가 될 때에 아들, 마다들 이삭을 불러서 내가 네게 마지의 축복을 줄 테니까 사냥해서 별미를 만들어 가지고 오느라 그럼 내가 그것을 먹고 네게 축복하겠다 예수는 뛰어가서 이제는 사냥하러 갔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어머니 리부가가 이 축복을 야곱이 받아야 되는데 예수가 받을 수 없다 그래서 빨리 요를 해가지고 야곱에게 음식을 아버지에게 갖다 드리도록 하죠 눈먼 아버지는 보이지 않으니까 이게 큰아들인데 예수인지 야곱인지 구부를 못하죠 그런데 가까이 음성을 돌아보니까 예수의 음성이나 야곱의 음성이다 가까이 와봐라 한번 만져봐요 예수는 털이 부시부진한 사람이고 야곱이 매끈한 사람인데 어머니가 아예 위장을 딱 해버리지 않습니까 털을 부시부진 달아서 돌아와서 만져보니까 이삭은 눈이 어두어서 음성은 야곱의 음성인데 이 털을 보니까 예수가 확실하다 그리고 그냥 장자가 받을 축복을 다 해줘버립니다 조금 지난 뒤에 예수가 뛰쳐오죠 음성을 만들어서 아버지 이걸 잡수시고 내게 복을 주십시오 깜짝 놀랍니다 아니 조금 전에 복을 다 받아가 놓고 무슨 또 복이냐 그때 예수는 압니다 내 동생 간사 요 놈이 내가 받을 축복을 가로채버렸구나 그래서 억한 감정을 가지고 너희는 아버지 콕 할 때가 온다 즉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가 온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내가 너를 그냥 두지 않겠다 보복하겠다 복수하겠다 그런 억한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알고 리부가는 이 자치 잘못하는 아들 둘 다 잃어버리겠다 그래서 아들 야곱을 멀리 외삼촌 집 자기의 친정으로 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곱은 정체 없이 자기 외삼촌 집을 향해서 갑니다 거리가 정확하게 얼마까지인지 모르지만 굉장히 먼 거리로 알려져 있고 요즘같이 고속도로가 나와 있고 자동차가 있고 네비게이션이 있어서 길을 찾아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대충 들은 대로 해서 그냥 그냥 간 겁니다 막막했죠 그러다가 하룻밤을 지내는데 루스라는 곳에서 야곱이 하룻밤 지냅니다 돌베기를 하고 가만히 하룻밤을 지냈는데 얼마나 철양합니까 자기 자신의 신세가 어쩌다가 내가 부모, 엄마, 아버지를 다 떠나서 가족 다 떠나서 혼자 이렇게 혈열단신으로 멀리 도망가는 신세가 되었는가 하늘의 별은 총총 빛나고 있구만 내 자신은 외롭게 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걱정이 됩니다 내가 제대로 외삼촌 집에 찾아갈 수 있을런지 한 번도 보지 않은 외삼촌이 나를 반겨줄런지 또 내가 언젠가는 빨리 내 고향, 내 집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가게 될 수 있을런지 이 모든 것이 염려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꿈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시죠 이 창세 28장 사건입니다 사닥다리가 하늘에서부터 자기가 있는 곳까지 천사들이 오르락 내려가고 깜짝 놀랍니다 여기도 하나님이 계시네 뭐냐면 족장실에는 족장 아버지, 믿음의 조상 아버지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신다 그 집을 떠나면 하나님 있다는 걸 생각을 못했습니다 이 허허 불판에서 하나님을 만나다니 여기도 과연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깜짝 놀랍니다 그러면서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본래 이름은 루스라는 곳인데 야곱이 이름을 짓기를 베델 베델이라는 말의 뜻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베이트엘, 하나님의 집 아,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름을 지은 것은 집은 집 주인이었는데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이 계신다 여기 계신다 그래서 베델이라는 곳이 이름이 지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걸 무사히 외삼존집에 갔죠 20년 동안 지냅니다 종아닌 종사리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부자가 됩니다 우양대가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가족을 거느리게 되었습니다 20년 만에 금유한 양 이제 내 고향으로 돌아간다 하고 고향 가까이 왔습니다 약복강을 딱 건너면 이제 바로 자기 집입니다 그래서 약복 나루터에서 야곱이 사람을 하나 보내봅니다 내가 20년 전에 떠났는데 형님이 그때 참 나를 괘씸하게 생각했었는데 요즘 어떻게 지내시는지 하고 사람을 싹 보내보니까 그 사람이 와서 보고하는데 눈앞에 캄캄한 보고입니다 그 보고는 뭡니까 형님이 소문에 동생 야곱이 돌아온다 하는 소문을 듣고 자기 집에서 기르는 군사 400명을 딱 준비시키고 이 녀석 오기만 오면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절망적이죠 뒤돌아갈 수도 없고 앞으로 가면 앞으로 갈 수도 없고 그때 유명한 이 약복강변의 기도가 나옵니다 야곱이 하나님 어쩌든지 내게 축복하셔 날 살려달라고 네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너 야곱이라 부르지 말고 이제 이스라엘로 불러라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하고 매달리니까 마침내 하나님의 사람이 마침내 32장 29절을 보면 마침내 그에게 축복하신 제라 복을 받았어요 축복하신 제라가 뭡니까 형의 애서의 마음을 돌이켜 주셨다는 말이죠 그리고 그냥 툴툴 털고 야곱이 약복강을 건너서 형의 애서에 갑니다 하룻밤 사이에 20년 동안 응어리셨던 형의 애서의 마음이 하룻밤 사이에 180도 달라져 버렸습니다 33장에 보면 을사 안고 웁니다 야곱의 목을 안고 웁니다 어떻게 그런 기적이 나타날 수 있습니까 약복강변의 기도가 그런 기적을 일으킨 것입니다 목을 안고 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거기서 형의 애서와 헤어져서 야곱은 어디다가 정착을 했느냐 하면 정착한 곳이 세겜 땅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세겜 땅인데 세겜에서 10년 동안 살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앞장인 34장에 보면 세겜 땅에서 야곱은 아주 불행한 일을 겪습니다 그 일이 뭐냐 자기의 사랑하는 딸 디나가 요즘 말로만 하면 성폭행을 당한 겁니다 그 땅 사람 그 본래 세겜 족속 세겜 땅에 사는 세겜 족속들 추장에 의해서 자기 딸 디나가 마을에 놀러 갔다가 성폭행을 당해버립니다 야곱은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져 분노가 막 솟아오릅니다 그래도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자기는 한 가족이고 세겜 족속들이 꽉 사는데 그런데 그것을 듣고 그의 두 오라비 레위와 시몬이 견딜 수 없는 분노에 가득 차서 이것들 그냥 둘 수 없다 이런 분노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한 걸음 더 나가서 뭐라고 요구하냐면 서로 통혼하자 그럽니다 서로 아들딸 주고받고 서로 통혼하자 그때 레위와 시몬이 한 가지를 제안하죠 우리는 한례받는 민족이다 유대인들은 한례받는 민족이 우리는 한례받는 민족인데 당신들은 한례를 받지 않는 민족인데 한례를 받지 않는 민족과 우리는 서로 시집장갑 못 간다 당신들을 우리하고 시집장갑 가려면 다 한례를 받아라 남자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모여서 언언합니다 아직 그까이 한례 그까이 중요한 문제라고 하자 그래서 한례를 다 받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요즘같이 주사로 마취를 하고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생사를 도려내는 거죠 그럴 때 시몬과 레위가 칼을 가지고 그냥 이 사람들을 막 쳐버립니다 이것을 야곱이 안 겁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억울하기는 억울하지만은 우리 가족의 수가 얼마 되지 않고 이 사람들이 많은데 이렇게 저 사람들을 쳐버렸으니 저 사람들이 발짝 다 들고 일어나서 우리를 치러 오면은 우리 어떻게 하냐 다 죽었다 눈앞이 캄캄해진 겁니다 이젠 죽었다 절망적인 상황에 빠져버린 겁니다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젠 그렇게 고난 속에 있을 때 염려 가득한 속에 있을 때 절망적인 상황에 빠져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이 35장에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야곱아 너 어디 있느냐 세겜 땅에 있습니다 이 땅에 있지 말고 베델로 올라가거라 그렇게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세겜 땅에 있는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물론 지대도 베델이 높습니다 세겜 땅부터 지대도 높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높은 곳으로 간다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고 명령하신 것은 오늘 밤에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의 이름 석자를 부르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암흑에 너 지금 어디 있냐 베델로 올라가거라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어떤 지역적인 의미에서 베델 의미보다도 영적인 현주소가 어떻게 되어있냐는 것입니다 내 믿음의 현주소가 세겜이냐 베델이냐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상황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야, 너가 지금 있는 영적인 현주소가 어떻게 되어있어 베델로 가라 이 세겜 땅에 있다는 것은 두려움은 절망적인 상황에 빠져있고 죄 짓는 곳이며 불이한 곳입니다 육신의 정력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지 말고 떠나라 그리고 베델로 올라가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밤에 내게 올라가라고 하는 베델은 과연 어디냐 내가 올라가야 될 베델은 어딘가 이 말씀이 주는 이 명령이 주는 의미를 몇 가지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베델로 올라가라는 명령은 회개하라는 명령입니다 야곱을 향해서 야곱에게 너 회개하라 베델로 올라가라는 말 너 회개하라는 말입니다 어떻게 해서 그것을 알 수 있냐 하면 2절에서 4절까지 보면요 베델로 올라가라는 명령을 들은 야곱의 행동에 있습니다 그냥 올라가자고 보따리 주선 사가지고 베델로 올라간 것이 아니라 식구들을 불러놓고 한 말이 여기에 있습니다 뭡니까? 우리 가운데 있는 이방신상 버리자 이방신상 버리자는 이야기합니다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받고 있고 귀고리를 가져오고 땅에 묶고 그럽니다 베델로 올라가라는데 왜 야곱은 식구들을 불러서 이런 일을 하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또 야곱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느껴는 것이 야곱의 집 안에 불신앙적인 우상들 그런 것이 가득 차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을 하나 든다면 드라빔일 것입니다 드라빔은 라헬이 자기 아버지 자기 집 친정집에 그 우상단지인데 그것을 가지고 나왔죠 기록에 의하면 은이나 혹은 나무를 깎아 만든 어떤 상 수호신 같이 생각하는 것 즉 이것을 우리 집에 내가 갖고 있으면 우리 집을 지켜준다는 우상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그것뿐만 아니라 10년 동안 세겜 땅에 살면서 야곱은 자기 자신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많은 세겜 사람들의 그 잘못된 우상신앙의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귀고리를 막 가져왔습니다 요즘 귀고리는 장식욕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귀고리 하신 분 별로 안 보이네 귀고리 얼마나 예쁩니까 아주 멋있다고요 그런데 여기 나오는 귀고리는 장식용이 아니에요 숭배용입니다 이 당시에는 이걸 끼고 있으면 부족같이 나를 지켜준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었습니다 야곱은 베델 이후에 그가 28장에 아버지 집을 떠나서 도망갈 때 그 베델 이후에 또 돌아오는 부미엘 이후에 10년 정도 이 세겜 땅에 살면서 온갖 잡동산이 신앙 본래 아브라함과 그 신앙의 그 흐름 그 조상적부터 믿어오던 하나님 한 분만은 섭리는 그 신앙이었는데 지금 세겜 땅에 살고 있는 이 야곱은 그 하나님 한 분의 절대 신앙에서 떠나서 온갖 잡동산이 신앙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우상이 가득 차있었다는 것입니다 우상이란 것은 본래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뭔가 절대자를 찾아간대 이 절대자를 잘못 찾아간 것이 우상입니다 예를 들어 옛날 시골에 가면 동네 큰 고목이 하나 있어요 동네 어구에 이 고목이 우리 마을을 지켜준다 해서 거기다가 새끼줄 칭칭칭칭 감아놓고 음식 나누고 절을 하고 그랬습니다 이거 잘못이야 우리 마을이 평안하다 그런 식입니다 해를 섬기고 달을 섬기고 죽은 조상을 섬기기도 하고 오것없는 우상단지를 만들기도 하고 성경에서는 출애급 시대 금송아지를 만들고 창출액기 32장에 보면 금송아지를 만들고 모세가 신에서 올라가서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야 우리를 인도할 그 신을 만들라 하니까 금불치 가져오느라 아론이 말하는 금불치 따 가져오니까 뚝딱뚝딱해서 우상을 하나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것이 너희들을 예급에서 인도는 신이다 하고 절하고 난리를 하는 거예요 우상이란 것이 이렇게 인간의 연약성 때문에 무언가 의지하고 싶고 절대자를 찾아가려고 인간 스스로 찾아가다가 만든 것이 우상입니다 그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내가 찾아가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신 거거든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내가 찾는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택하여 자녀삼았다 나는 너희 아버지다 나를 섬겨라 그 성경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바른 신앙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야곱이 이런 신앙에서 세겸 땅에 살면서 잘못된 신앙으로 그냥 혼합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엉망 되어버려 신앙이 엉망 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신앙을 보십니다 이거 엉망이구나 이 집안이 이거 엉망이다 너 믿음의 꼬라지가 왜 이 모양이 이렇게 되었는가 너 정신 좀 차려야 되겠다 하나님은 제 날에는 이 도구를 통해서 야곱을 때리시고 야곱을 정신 차리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냥 야곱은 정신을 못 차렸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야곱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열제만으로 당장 베델로 가란 말이야 이런 혼합주의 신앙에서 떠나서 바른 신앙으로 나아가라 그것입니다 야곱은 깜짝 놀랐죠 늘 그렇게 섬겨오다 보니까 몰랐습니다 아 내가 이제야 알았다 우리 집에 이렇게 잘못된 우상적인 요소가 참 많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제일계명이 뭡니까 나 위에 다른 신을 두지 말고 이계명 절하여 섬기지 말라 하나님 한 분만 하나님 절대주의입니다 바른 신앙은 제일계명 제일 첫째가 돼요 오직 하나님 그 하나님 한 분만을 바로 섬기는 것이 바른 신앙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열심히 믿는 것 좋죠 열렬한 것 참 좋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열렬한 것보다도 순수해야 됩니다 순결해야 됩니다 잡동산이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하나님을 잘못 찾아서 소를 섬기는 힌두죠 힌두교 힌두교에 소를 섬깁니다 인도 네팔 등 그래서 저는 무슨 소를 섬기겠냐 했는데 좀 꽤 오래전에 수년 전에 네팔 성교지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가니까 소고기를 안 먹어요 진짜 소고기를 안 먹더라고요 저녁이 됐는데 퇴근 시작됐는데 이게 가장 큰 큰 길 네팔의 제일 중앙 통로 큰 길인데 차를 가다 보니까 소떼가 덜에서 꼴을 뜯먹고 자기 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길을 그냥 그대로 가득 찔러 가는 거예요 차들이 쫙 밀립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인천의 저 큰 길에 만약에 소가 쭉 하고 차들이 밀리면 어떻게 하겠어요 클락션 빵빵빵 이 소새끼 개새끼 뭐 개는 없다 막 욕을 할 겁니다 근데 거기 사람들요 클락션 누르는 사람 하나도 없고요 욕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 가만히 있어요 왜 자기들이 믿는 신이 지나가신데 지금 네팔 그 힌두 신전에 가니까 신전 한쪽 그 신전 마당 한쪽에 소가 웅크리고 앉아 있어요 참 연하다 그 신전에 들어가려니까 신전에 들어가려면 구두 벗어야 되고요 혁대 다 풀어야 되고요 지갑 다 내야 돼요 왜 그러냐 하니까 우리가 섬기는 신을 잡아 만든 제품이기 때문에 그걸 다 가고 신전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소가 죽을 때 그래서 진짜 이 소를 섬기는구나 이 사람들이 그걸 알았어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문제는 그런 미신적인 요소가 오늘 내가 가진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하고 혼합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 오직 하나님 오직 성경 오직 예수님 오직 십자가 하나라야 됩니다 그런데 소풍교 성도들이 안 그렇겠지만요 어떤 통계에 보니까 그런 이야기 나오더라고요 점집의 약 30%가 기독교 신자래요 그 이야기도 깜짝 놀랐습니다 장명하러 오죠 퇴기를 하러 오죠 에이 나 이름 부르기 쉽고 또 괜찮으면 하면 될 거 아닙니까 못 지면 목사님한테 가서 목사님이 우리 아이 이름 지지 그러면 이름 뜰긋뜰긋 잘 지어줬거든요 그런데 뭐하러 그 입에 가가서 돈 내어가면서 이름 지을 겁니까 퇴기를 하는데 이사 가는 데도 퇴기를 해야 되고 결혼식도 퇴기를 해야 되고 이 사람은 손 있는 날 해야 됩니까 없는 날 해야 됩니까 그 손이 뭐 이런 손이에요 나는 아직까지도 모르는다 손 있는 날 하면 되고 손 없는 날 하고 얼마나 예수 안 믿으면 사는 게 불편한지 몰라요 우리는 그런 거 아무 걸릴 것도 없어요 아무데나 피할 날인데 아무데나 가면 돼요 그런데 이런 요소들이 신양인들 가운데서 스며들어가 있더라고요 이게 혼합주의입니다 제가 지금 있는 교회 오기 전에 저 경상남도 진주에 라는 곳이에요 진주 사람 있어요? 출신? 없죠? 저 뒤에 한 분 계세요? 어이고 진주에 했다면 또 큰일 나겠네 제가 진주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한 3년 동안 목회를 했는데 어느 날 우리 여성도가 집을 샀대요 집을 그래서 목사님 집을 샀으니까 예배 좀 드려달라 그래요 어이구 얼마나 좋습니까 집을 하나 사서 예배 들려달라 그러니 그래서 연세는 오 부신 장로님하고 같이 갔습니다 가서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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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면 이제 그 뭐야 아이고 뭐 이 집이 좋다 뭐 칭찬을 하지 않습니까 아이고 도배도 깨끗하게 했네요 방이 여러 개네요 아이고 참 좋습니다 복을 많이 받았네요 하고 이렇게 다 둘러보는데 천장에 빨간 종이 하나 딱 붙어있어요 손바닥만 해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제가 나이 서른 밖에 안됐어요 그러니까 저게 뭐지 왜 이렇게 깨끗하게 흰 계통에 도배를 딱 해놓고 천장에다가 왜 빨간 종이 하나 붙여놨지 저거에 이상하다 저게 뭐지 그래서 같이 가신 그러니까 우리 연세 높은 장로님 보고 물었어요 장로님 저게 뭡니까 그러니까 장로님 눈금정한다 막 막 모르는 척아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아니 저게 뭔지 몰라가 뭔데 왜 가만히 있습니까 저게 뭡니까 그러니까 제 귀 속에 대다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저게 부적입니다 아 말로만 듣던 부적이 저렇게 생겨먹을 글도 아니고 그림도 아니고 이상한 거래요 빨간 거로 뭐 희한하게 끝나서 그래서 제가 깨닫기를 아 저 사람이 집을 하나 새로 사서 이사를 했는데 혹시 뭐 좋지 못한 일이 생길까 해서 부적을 하나 천장에 갖다 붙여놓은 거예요 그런데 저놈 한 장 가지고는 안심이 안 되는 게 아 그래서 아이고 목사 불러가지고 무당프닥거리 한번 해야 되겠다 우리는 주시는 감사해서 하나님의 감사 예배 드리는데 그 사람은 무당프닥거리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신앙이 순수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순수해야 됩니다 오늘 내 자신에게 이런 미신적인 잘못된 신앙의 요소는 없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요즘 이 세상이 하도 뒤숭숭하는 가운데 기독교 신앙 안에도 뒤숭숭한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세상적으로 철학적으로는 포스트 모던이즘이라고 그랬고요 그것이 종교계에 들어와서는 종교다원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종교는 다 똑같다 모든 종교는 다 똑같다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것이 꼭 같다 기독교를 믿으나 불교 목탁을 지나 궁극적으로 가는 데는 마찬가지다 그런 식의 이론을 펴는 것이 종교다원주의입니다 우리는 뭡니까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 한 분 밖에 없는 하나님 이거 외에는 다른 것이 없어요 4경전 4장 11절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나니라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지 목탁도 되리라 그럼 네가 극락 갈 것이다 그런 말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하면 아 저 사람 마음이 넓단 말이야 포용적이다 모든 종교를 다 포괄하고 있거나 좋아하냐 그러나 그건 잘못된 거예요 기독교는 절대적인 왜 이래요 기만 기고 아니면 아는 거지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그런 게 없어요 그런데 차별금지법이라고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차별금지법이라는 게 지금 할라 하다가 지금 저지되었습니다 차별금지법이 뭐냐 소수자를 가지고 욕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비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소수자 성소수자 그래서 동생에도 인정해야 된다 또 종교소수자 아주 소수 종교들 이슬람이라고 비롯해서 이런 거 타종교를 욕해서는 안 된다 그 법을 만들려고 그랬어요 국회에서 그래서 막 기독교 개통해서 반대하니까 지금 딱 덮어놓은 거예요 완전히 없어지도 않았어요 또 언제 또 튀어나올지 몰라요 그 법이 딱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그 법이 딱 결성되어 버리면요 강단에서 목사가 예수님 믿어야만 구원 받고 다른 종교는 구원이 없습니다 잡혀가야 돼요 아니 무슨 법이에요 저도 우리 교회에서 이야기했습니다만 만약 이 법이 통과되고 통과됐다 하면 그 다음 주일에 오직 예수 외에는 구원 없다고 내가 설교할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 주일에 내가 여러분 이 강단에 안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내가 잡혀 들어간 줄 아시오 그러면서 내가 내 혼자 들어가기 너무 억울하잖아요 장로님들 기도 어떻게 할 거예요 기도하면서 그러면 예수 이름 외에도 다른 것도 그냥 구원 얻을 수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래 할 거냐고 말이야 똑같이 예수 외에는 구원 없습니다 우린 절대적인 신앙을 가지며 이런 기도해야지 그럼 같이 들어가야지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오직 예수 절대 신앙을 가져야 돼요 내 신앙 속에 다른 것이 들어오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보신 때 이거 엉망이다 말이야 이거 엉망 그래서 야곱은 정신이 버뜩드는 거예요 베데로 올라가라는 명령을 딱 듣는 순간 정신이 버뜩드는 거예요 내 자신의 신앙 모습이 어떻냐 하나님 알고 계신데 어떻냐 이거 엉망진창이구나 하나님 이거 다 버립니다 회계입니다 의복을 받고 있는 건 회계의 외적인 표시예요 귀걸이 빼오느라 다 묻어 버리자 우상단지 다 가져오느라 다 깨버리자 그리고 베데로 올라가자 순수신앙 바른신앙 회복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렇게 올라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베데로 올라가는 명령을 이 밤에 내게 하실 때에 정말 나는 하나님 앞에 죗든 것 없냐 꼭 내가 우상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 신앙이 정말 하나님 앞에 험없는 신앙 물론 우리가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냥 타성에 젖은 잘못된 신앙의 관행 이거 없나 하나님 앞에 뜯어 고칠 것 없나 하나님 앞에 버릴 것 없나 자를 것 없나 신앙생활에 지장을 주고 있는 여러 가지 요소 버릴 것 버리고 자를 것 잘라야 됩니다 그건 너절하게 달고 되면 신앙생활 제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어느 교회 부교육자 시절에 부목사 때인데 여름에 신방을 갔어요 집사님 하는 사업장 서점을 했는데 서점 사업장에 갔어요 저하고 전도사님하고 같이 갔어요 가서 가니까 그 집사님이 여름 여름에 아이고 목사님 오셨습니까 인사했다는데 담배값이 위에서 탁 떨어지는 거예요 여름이니까 남방사체를 입고 여기다 또 넣는 거예요 겨울 양보고 또 미안하는 걸 잘 모르겠는데 탁 떨어지는 거예요 곧 떨어지는 순간요 저도 당황을 하고 그 집사님도 당황을 하고 이거 뭐 할 말도 잊어버리고 이거 어쩔까 어정쩡하게 돼 버렸어요 물론 담배 피운다고 구원 못 받는 건 아닙니다 담배 피우는 사람이 교회 오면 안 된다는 건 아닙니다 그건 전혀 개의치 마시고 담배 피우더라도 교회는 와야 됩니다 그러나 더 좋은 신앙 더 바른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 끊어야죠 끊는 게 좋잖아요 제가 연말마다 송구영신 예배하는데 헌금과 더불어 기도 제목을 했는데 어떤 집사님 금년은 하나님 담배 끊게 해 주시고 금년 그냥 결단을 내는데 이 친구를 내가 보니까 젊은 친구들이 야 이거 참 교회를 지나면 되게 열심히 한다 하는데 아직까지 이놈도 못 끊었구나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할 건 아니고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죠 끊도록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그런데 참 이런 게 정리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럼 담배 피우는 사람이 교회 오면 안 되는구나 그게 아니고 아이고 담배 피우면 그냥 천국 못 가는구나 그건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걸 피우더라도 열심히 교회 와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언젠가는 끊게 해 주시겠죠 그걸 기도하면 하나님 의지로 안 됩니다 하나님 그냥 냄새 나서 구역질 나가서 절대로 못 피우게 맨대로 주옵소서 기도할 일입니다 그런데 다행히 그 집사님이 그 사건 이후로 담배 사 끊어버렸어요 얼마나 창피했겠습니까 주일학교 교사였는데 어떤 것이든지 꼭 죄 되는 것도 끊어야 되지만 죄는 안 된다 할지라도 신앙에 유익이 되지 않는 것은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사람은 막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성경에 담배 피우지 말라는 건 없잖아요 술을 먹지 말라는 게 있어도 담배 피우지 말라는 게 없어요 없으니까 피우려면 피우라고 그런데 너희가 먹든지 맛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고 어떤 음식이든지 감사 기도하고는 안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 담배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거 먹고 건강하게 패도 튼튼하게 주옵소서 그럼 안 돼요 그 기도하고는 안 돼요 피우란 말이에요 담배값도 2천원 올랐는데 그냥 끊어버리죠 우리의 신앙이 내 자신의 신앙이 이 말씀의 그을 앞에 정말 내가 바른 신앙이냐 하나님 보시기에 혹시 부끄럽고 그리 끼고 잘못된 잡동산이 혼합 있다면 싹 안 잘라버려 결단해야 됩니다 신앙은 결단이 회견은 결단이 그리고 베데리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게 야곱의 결단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베데리로 올라가는 명령은 처음으로 돌아가라는 명령입니다 처음으로 돌아가라 야곱이 하나님께서 이 죗된 세계물 떠나서 갈 때가 많습니다 바타 나람, 분이엘, 부엘체바 다 갈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굳이 베데를 딱 지적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왜 하나님께서 굳이 이곳을 떠나서 다른 어떤 곳에는 베데리라고 딱 지적하셨겠는가? 이겁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베데른 창세 28장 야곱이 하나님을 처음 만난 곳입니다 그래서 그거 한 말이 뭡니까? 여기 과연 하나님이 계시나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첫 신앙지, 첫 하나님을 만난 곳 첫 은혜 받은 곳, 첫 신앙 고백한 곳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경험한 것입니다 처음으로 경험한 것입니다 그때 그는 믿음을 각오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리라 그때 그 믿음이 진실하고 간절하고 열렬했습니다 신앙의 상태를 보면 높은 수준의 신앙탕 야곱은 변덕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만 야곱의 신앙의 절정이 올라갔던 데는 베데리와 분이엘입니다 베데리의 신앙이 쫙 높이 올라갑니다 그곳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자기가 살고 있는 이 땅 세겜은 베데보다도 지면도 훨씬 낫지만 문제는 신앙의 상태가 뚝 떨어져 버린 것입니다 처음 가졌던 그 신앙 베데리에서 처음 가졌던 그의 믿음과 지금 세겜 땅에서 그가 가진 그 신앙은 너무너무 엄청난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너 이 세겜에서 떠나서 네가 처음 나를 만나고 처음 네가 신앙을 가졌던 그곳, 그 상태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처음은 누구이든지 참 좋은 것 같아요 첫, 처음은 그런데 시간이 가면 점점 날 가지고 떼묻고 퇴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봐도 그렇습니다 게시록 2장 5절에 보면 예배 속 교회를 향해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칭찬을 하신 뒤에 책만 한 가지가 나옵니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냥 사랑 버렸다는 거 처음 사랑을 버렸다 예배 속 교회를 향해서 그러면 예배 속 교회는 처음에는 사랑이 많은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 예배 속 교회의 모습이 4등전 20장에 나옵니다 4등전 20장에 보면 바울이 거기서 3년간 목회를 다 하고 그래서 떠나게 될 때에 밀레드로는 곳에서 예배 속 교회 장모님들 초청해서 마지막 고별사를 하고 헤어지는 기도를 할 때 장모님들이 바울에 목을 안고 울었다 그랬습니다 눈물이 있다는 건 뭡니까? 사랑이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이 풍성한 교회였어요 그런데 4등전 20장에서 요한계시록 2장까지 오는 그 세월이 지나고 난 뒤에 주님께서 딱 보시는데 예배 속에 보니까 사랑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 옛날 그렇게 사랑이 풍성했던 그 교회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 책망하시면서 처음 사랑을 가지라는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처음이 중요합니다 처음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바태복음 28장 10절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 만납니다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갈릴리에서 만나자는 것입니다 갈릴리로 가라는 것입니다 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필이면 갈릴리로 가라고 그러셨을까? 갈릴리는 어떤 곳이냐? 갈릴리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난 곳입니다 대표적으로 베드로를 볼까요? 누가 보고 모장이 보면 고기 잡는 사건 밤새 그 잡아서는 한 마리도 못 잡았지 그런데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그물이 찢어진 만큼 많이 잡혔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자기를 깨닫고 주님 말에 되었습니다 나를 따르라 이제는 네가 사람 낳는 어부가 되니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나갔습니다 믿음 헌신 결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 따라서 3년 다니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지난 그 사건 의간 동안에 베드로 신앙은 어떻게 됐습니까? 세 번 모르고 부인해버렸습니다 부활을 믿지도 않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래서 베드로를 뵈는 제자들이 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갈릴리로 가라 그곳 어떤 곳이냐? 네가 어부 생활하다가 나를 처음 만나고 신앙을 결단하고 결심하고 나를 따르는 그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다 신앙생활의 역사를 보면 뭔가 가장 감격스러웠던 때가 있습니다 신앙의 일이 굴곡을 치면 높았던 과거가 있을 것입니다 그게 언제입니까? 저는 부끄럽게도 목사된 지 금년이 40년째입니다 나이 27배 귀대기 새파랄 때 목사가 됐습니다 연세 높으신 노예 어른 목사님들이 무릎 꿇고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는데 눈물 콧물이 되도록 쏟았습니다 이젠 죽었다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겠습니다 완전히 그냥 그때 주님 사랑하는 마음 또 헌신의 열정은 그냥 대단했죠 부끄럽으면 내 자신이 40년 동안 지내면서 그때 가졌던 열정이 있는가 부끄럽죠 내 자신이 여러분 다 그런 과거가 있을 것입니다 장로님들 장로로 장례받을 때 그 감격이 있죠 어떤 분은 세례 처음 받을 때 어떤 사람은 서리집사 처음 될 때 예수 처음 믿고 어느 부흥에서 은혜 처음 딱 받았을 때 그때의 그 감격 그 신앙 그런데 이 상황이 자꾸 세월이 지나면서 이게 자꾸 약화되어가는 것 그런 내 자신을 보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암흑이야 너 배대를 회복해라 지금 내 자신의 신앙의 최고 정점이라면 감사할 일입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의 믿음의 상태가 최고 절정이 아니라면 그 어느 시간 절정이었던 때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회복되고 반복되어야 됩니다 바울이 디모드에게 그런 고민하죠 네가 장로회에서 안수받을 때 가졌던 그 열정 그것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를 생각합니다 내가 외삼촌 집으로 도망갈 때 그때 그 하나님 만나던 그 배대리구나 그 배대리 그러면서 장소도 배대리 찾아가지만 믿음도 그 배대리의 믿음을 회복하러 간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와 같은 배대리 올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배대리 올라간다는 것은 서원을 지키는 것입니다 서원 배대리에서 또 하나 유명한 사건이 있습니다 28장에 보면 야곱이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를 한 장소입니다 그런 세 가지를 조건으로 걸었습니다 28장 19절에서 22절까지 보면 나와 함께 계셔주시고 내가 가는 길을 인도해 주시고 먹을 것 입을 것도 주시고 내가 아버지 집으로 무사히 돌아가게 해 주옵소서 그러면 첫째 이곳에 하나님의 전을 세우겠습니다 배대리 하나님 한 분만 잘 숨기겠습니다 소득의 11조 드리겠습니다 세 가지를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한 가지도 안 지켰습니다 세겜 땅에 사는 이 자체가 하나님 앞에 약속을 불이행하는 것입니다 33장에서 그가 형 예설을 만나고 난 뒤에 곧바로 배대리로 갔어야 됩니다 거기서 하나님 한 분만 숨겨야 되는데 세겜 땅에 살면서 우상 숨기는 잡동산이 신앙이 되어버렸죠 이곳에 하나님의 전 삼겹다 해놓고 배대리는 가지도 않고 세겜 땅에 살죠 소득의 10분의 1을 들였다는 기록도 없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위급할 때 창세 28장은 그가 굉장히 다급했습니다 위급할 때 하나님 앞에 서원기도 약속해버리고 편안하고 문제 해결되어버리면 입삭 닦아버리는 이 야곱의 간사함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서원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가지는 종교적 서약입니다 래비기를 보면 서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건 하나 있어요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반드시 지켜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 서원할 때가 있습니다 너무 큰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이것이 사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사업 이 고비만 넘겨해 주시면 내가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들 이번에 대학만 합격시켜 주시면 하나님 내가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병에 걸렸습니다 이 병만 고쳐주시면 내가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물질을 드리겠습니다 몸을 드리겠습니다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전도하겠습니다 매일매일 약속을 다합니다 그런데 해결이 딱 됐어요 물론 신실하게 이행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고요 야곱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한나 같은 사람은 하나님 아들 없어서 하나님 아들 주시옵소서 그럼 내가 평생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사무엘 주셨습니다 평생 바쳤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와 달랐어요 안 지켰습니다 이 고난 속의 야곱은 서원을 깨닫게 됩니다 아 내가 베데레서 그 옛날에 베데레서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 다 들어주셨는데 내가 안 지켰구나 베데로 가야 되겠다 가자는 것입니다 제가 안었던 집사님은요 주일날 자꾸 가게 문을 열어요 식구들이 부인도 그렇고 아들도 그렇고 아버지 우리도 주일날 문 닫고 교회만 갑시다 야 임마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주일날 문 안 열면 장사가 돈을 얼마나 손해보는데 안 들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이거 피 터지는 거 있죠 머리에 뇌졸종을 툭 쓰러져버렸어요 서울에 무슨 그때가 경희대학인가 어느 병원에 입원했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급하게 뛰어갔죠 가서 보니까 이쪽에 한쪽 잘 못 쓰고 말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참 안타깝게 보고 있는데 나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런데요 그분 스스로가 하는 말이 조금 돌아간 상태에서 하나님께 이 기도가 고쳐주시면 내가 주일날 문도 닫고 짜라겠습니다 나는 안 켰어요 그러나 안 그랬어요 그래서 속으로 정말 제대로 하는 말이다 정말 기적적으로요 싹 났어요 온전하게 그런 경우는 잘 없잖아요 싹 깨끗이 났어요 그러더니 그냥 저일날 문 딱딱으로 나온 거예요 야 됐다 이제 됐구나 그런데 그게 두 달인가 세 달인가 또 문을 열더라고요 참 딱한 일입니다 딱한 일입니다 약업적인 사고죠 우리가 때로는 한 해를 시작할 때 약속합니다 하나님 금년에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성경 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도하겠습니다 봉사하겠습니다 막 약속해놓고 연말에 가서 돌아보면 아는 것이 더 많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베데로 올라가는 것은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것을 신실하게 지키는 삶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결단하고 베데로 올라간 겁니다 여기에서 세계멸사 그럴 때 그의 모든 재난 환란 염려 근심 문제가 확 다 해결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세계멸이 있었으면 안 되었어요 그럼 베데로 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문제까지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에 내가 올라가야 될 베데로 어딘가 하나님이 내 이름 석자를 부르시면서 야 너 어디 있느냐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영적인 현주소입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하객동에 있느냐 연수동에 있느냐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 믿음의 현주소가 베데리냐 석이냐 베데리라면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러나 베데리 아닌 것 같아 그렇다면 오늘 밤에 내게 하십니다 베데로 가라 여러분 베데로 올라가는 결단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하므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한 2, 3분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오늘 밤에 말씀을 듣고 찔림이 있습니다 하나님 정리하지 못한 신앙에 좋지 못한 요소 회개하라고 하시고 서분 지키라고 하시고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 지키지 않은 것 하나님 깨닫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결단하겠습니다 처음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가장 뜨겁고 열렬한 상태 이런 결단을 마음속에 담고 우리 다 주여 한번 외친 뒤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